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P대 월드컵에서 나온 역대급 경기 하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2023년도 올해의 경기다, 아니면 마스터피스다 이런 얘기가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으로 경기하는 선수는요. 막심 라가르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랜드 마스터고요. 그 다음 흑선수는 인도의 미래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프랑스 나난다 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는 E4, E5, 그 다음 나이트 전개되고요. 비쇼비 B5칸 가면서 뭔가 일반적인 루이로페즈로 들어가나 싶는데 근데 흑이 세 번째 수에서 방향을 틉니다. 나이트가 E7칸에 전개가 돼요. 보통의 경우 나이트는 F6칸에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E7칸에 나오면서 나이트를 수비해주고요. 그 다음 이 나이트가 이후 G6칸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루이로페즈와는 사뭇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백선수도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수에서 좀 고민을 하고 나서 자 그래도 일단 최선의 대응을 좀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나이트를 C3칸에 전개를 해요. 자 흑의 아이디어가 나이트를 G6칸에 배치를 하는 건데 이 나이트가 G6칸에 가면은 F6칸에 일단은 나이트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는 건 중앙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에서 백이 나이트 C3 전개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좀 괜찮은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 두 칸의 가장 큰 차이점은 F6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반면에 G6는 두 번에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흑이 수를 소모했다는 뜻이고 자 포지션이 열렸을 때 백이 조금 유리한 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D4까지 연계하면서 일단 포지션을 바로 열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딱 보기에도 백이 벌써 3개의 기물을 전개하고 있는 그 반면에 지금 흑은 나이트를 두 번에 걸쳐서 전개하면서 좀 전개해서 뒤처진 자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자 그래도 일단 그 프라그 나난다한테는 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C6 하면서 비션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 퀸 B6로 자 엔드게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엔드게임 들어가고 나면 어차피 전개 느린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자 그 다음 지금 G7에 걸린 압박 때문에 비숍 전개를 못하니까 일단 퀸 교환하고선 들어가려고 해요. 자 이걸로 일단 한 수 벌면서 좀 하겠다는 아이디어고요. 자 백은 당연히 일단 열린 포지션에서 주도권이 있으니까 퀸을 지키고선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비숍 전개하면서 서로 간에 캐슬링 좀 이제 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됐는데 자 근데 백 선수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캐슬링 하고 가면 백이 여전히 중앙을 좀 잡고 있고 그 다음 흑한테 이 D5 브레이크가 뭐 당장에 쉽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우위는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감히 나한테 이런 사이드 오프닝을 하면서 일단 조금 기분이 나빠서 자 F4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그 승부를 보겠다라는 일단 강한 의지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목적 자체는 F4가 올라가면서 자 E5 칸을 일단 좀 컨트롤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조금 그 이제 이상하게 배치된 이런 나이트들을 괴롭히기 가장 좋은 거는 그 측면에 있는 폰들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F폰, 그 다음에 이제 H폰을 바탕으로 얘를 좀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F5 올라가는 건 E5 칸이 약해지니까 요건 쉽지 않지만 E5 칸 잡아 놓고 H폰 올라가는 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를 좀 대상으로 해서 얘가 지금 모든 화의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물이 얘 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후 H폰까지도 올라가려는 준비를 좀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흑은 이제 긴 고민 끝에 키슬링으로 이어갑니다. 자 거의 한 20분 넘게 이제 고민을 한 셈인데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겠죠. 자 100은 곧장 H4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전략을 그대로 이행을 해요. 자 요판이 지금 공짜인 것은 맞지만 요게 이제 잡히고 나면은 뭐 체크 들어왔을 때 자 100이 여기서 G3를 하면서 요걸 이제 한술 벌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H파일이 열리면서 조금 위험해지는 자 그런 소지도 있고 그 다음 비주얼이 지금 F6 칸에 가고 싶은데 요게 또 E5에 걸리면서 좀 약해질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비숍이 이제 다시 또 수비적인 칸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100은 뭐 B3 해가지고 비숍 전개하고 퀸사이드 캐슬링 이후로 이 킹사이드 쪽을 좀 압박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이 대각선이 확보되고 나면은 이제 F5 올라갔을 때 나이트가 또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 100이 이제 H4로 올라가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자 지금은 또 캐슬링이 됐고 룩이 없기 때문에 H5 같은 수로 이렇게 지금 막기도 애매하고 또 당하고 나면은 이게 나이트가 구석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프라그 나난다한테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죠. 자 상대의 측면 공격은 당연히 중앙에서 맞받아 치는 게 정석입니다. 네 바로 D5로 브레이크를 시도를 하면서 일단 중앙 싸움을 걸죠. 자 이렇게 되면 중앙 긴장이 생겨났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에 어떤 폰 구조의 변화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폰이 교환되면은 백이 이제 폰을 잡아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파일이 열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앞서처럼 이게 비숍이 체크하고 이제 도망갔을 때 얘가 F6 칸을 그냥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폰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이 여기서 이제 폰을 이제 잡는다거나 잡히는 거는 좀 기분이 좋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E5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 F6 칸 잡아 놓고 이제 플레이하면 괜찮을 듯 보여도 이게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비숍이 이제 돌아오더라도 나중에 F6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흑은 중앙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하면서 비숍 대각선을 열었죠. 중앙 공간까지 확보했죠. 그 다음에 F6 브레이크에서 비숍이 다시 대각선 잡고 나면 자 이거는 흑한테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백도 어 이제 여기서 그 폰 긴장을 어떻게 하지 않고 자 바로 H5로 자 공세적인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이트를 앞서부터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얘에 대한 공격을 먼저 넣게 됐어요. 자 흑은 중앙에서 이제 폰 잡아내면서 일단 싸움을 걸고요. 이 파일이 열리는 건 아무래도 백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퀸을 G3 칸에 배치하면서 자 나이트를 계속 괴롭힙니다. 자 여전히 나이트가 도망갈 만한 좋은 칸이 없고요. 자 뒤로 가는 건 역시나 좋은 전략이 아니겠죠. 자 근데 프라그 나난다가 여기서 탁월한 수를 보여줍니다. 자 나이트가 그냥 앞으로 가요. 자 뒤로 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일단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룩이랑 지금 퀸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숍과의 요런 식의 기물 교환이 되면서 백이 뭔가 좀 그 이제 득점을 하는 자 그런 그림처럼 보이지만 근데 룩이 나이트를 잡았을 때 퀸이 G1 칸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요 체크를 이제 놓쳤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비숍 F1을 어차피 막고 나면 자 기물 잡아냈고 비숍으로 잡는다 한들 퀸으로 이제 수비하고 나면 더 이상 없다. 아마 요런 이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탁월한 수가 하나 나옵니다. 진짜 느낌표가 두 개가 아니라 한 세 개가 붙어야 될 것 같은 자 그런 수인데 자 프라그 나난다의 선택은 E3 였습니다. 자 지금 흑의 아이디어가 뭔가 하니 지금 비숍이 룩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퀸은 묶여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퀸을 제거하게 되면은 룩이 공짜란 뜻이죠. 그 바꿔 말해서 지금 퀸이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폰을 밀면서 자 요렇게 이제 퀸을 F2 넣어서 교환하고 체크해서 룩 잡는 요런 전술적인 좀 이제 그 싸움을 걸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 비숍으로 그러면 제거하면은 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도 요게 이제 비숍이 룩을 잡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퀸에 걸려 버리고요. 이걸 잡게 되면은 지금 얘가 끌려가니까 퀸으로 이제 비숍을 잡으면서 자 흑이 지금 긴물에서 앞서가는 어 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E3가 굉장히 탁월한 수가 되면서 지금 상대를 좀 이제 압박하는 자 고런 그림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걸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룩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수비 방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룩을 뒤쪽으로 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흑이 노릴 수 있는 게 비숍 C5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여기서 퀸이 다시 한번 애프트 들어가면서 자 교환 만들면서 체크되는데 요폰을 제거할 수 없고요. 그 다음 퀸이 또 제거되고 나면 자 비숍이 이제 밝은 색 칸을 잡아버리죠. 자 이후에는 룩이 이제 D 파일과 E 파일 모두 다 확보하면서 자 이거는 최소 기물 하나는 좀 데려갈 수 있는 자 고런 그림까지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룩을 살리는 것보다 일단은 상대의 어떤 위협들을 좀 먼저 제거하는 게 좀 이제 급선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이트가 D1 칸 뒤로 빠져주면서 F1 칸 그 다음 여긴 E3 폰을 좀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프라그 나눈다가 이후 이제 경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계속 이 공세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계속 위협을 만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물에서 앞서는 이제 백이 승리하는 그림이 되니까요. 자 근데 흑한테는 자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룩이 이 A 칸에 배지가 되죠? 자 이건 간접적으로 여기 있는 폰을 수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비숍이나 나이트로 잡는 게 안되는 게 비숍으로 잡는다고 보면은 앞서와 비슷하게 자 비숍이 다시 한번 룩을 잡으면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퀸이 공짜니까 게다가 이게 또 핀에 걸려서 잡을 수도 없고요. 잡게 되면 이제 룩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유리한 교환을 이제 흑이 또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트로 잡는다 그래도 또 비슷한 그림이 완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룩이 배치되면서 비숍이 떠나면서 폰을 밀 수 있는 다른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도 가능해져요. 이게 지금 포크가 들어가고 나면 F1 비숍은 사실상 핀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고 자 이거는 다른 기물이 또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킹이 올라가면서 자 수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킹이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폰에다가 조금 더 위협해 줄 수 있고 이 비숍도 핀에서 풀리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는 상황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흑은 다음 공격을 또 준비를 하죠. 자 비숍이 이 식스칸에 배치가 되면서 자 비숍이 포를 준비합니다. 자 이거 당하고 나면 이제 뒤에서부터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뒤에서부터 이거 잡히고 나면은 이것도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이 파일에서 여기 있는 폰이 사실상 공격이 지금 4개를 받고 있지만 지금 얘를 좀 뭔가 그러니까 쉽사리 잡아내기가 어려운 자 고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가령 비숍으로 잡는다 그러면 체크당하면서 자 일단 비숍부터 잡히는 거고요. 자 그럼 나이트로 잡아가지고 자 C4칸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F1도 수비하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여기는 이 파일에 지금 기물들이 많다 그래도 이게 금방금방 그 이제 자리를 비킬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비숍이 그냥 여기 있는 H4 룩을 잡게 되면은 끌려가는 거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룩이 이 나이트를 핀에 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비숍 C4 체크하게 되면은 일단 핀에 걸렸고 이 뒤에 있는 비숍부터 잡히면서 자 이거는 백이 패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트로 잡는 것 또한 일단 좀 답이 안되게 된 고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 백 선수가 B3를 하면서 일단은 C4칸에 못 오게끔 막고선 들어가는데 자 근데 컴퓨터에 따르면 F5가 이제 가장 좀 끈질긴 수비였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좀 흑이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라인은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F5가 최소한의 수비였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러면 룩이 측면이 열리면서 일단 C4칸에 못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좀 풀어가야 되는 게 일단은 비숍으로 이 룩을 잡으면서 일단 끌어내고요. 자 그럼 이 퀸이 바통터치를 하면서 C4칸에 일단 수비가 되지만 자 비숍이 D5칸에 오면서 다른 위협이 생기죠? 그러니까 G2가 이제 뚫리고 나면 이제 폰전진이라든지 다른 좀 위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백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C4칸을 내주는 뭐 퀸 G3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이제 바로 지는 거고요. 아니고 이제 퀸이 뭐 G4칸 가서 뭐 수비한다 그래도 룩이 리프트되면서 퀸 밀어내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이제 다른 또 위협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제 최선의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이제 요 폰을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버텨야 되는데 근데 요 이제 나이트가 핀에 걸렸다는 걸 좀 이용해서 자 룩이 오면서 한번 위협하고요. 자 퀸 교환하자고 했을 때 지금 핀에 걸렸으니까 비숍 체크 한번 넣고 자 그 다음 퀸 피했을 때 이제 퀸 H1으로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흑이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꽤 이제 그 꽤 복잡한 포지션이라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F5를 좀 놓치고 일단 B3로 C4 칸을 잡고 들어갔는데요. 자 흑은 룩을 배치해서 다른 오픈 파일에서 위협을 만듭니다. 자 룩으로 나이트 제거하고 비숍까지 딱 이제 커트해 내게 되면 이건 흑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로 여기는 이제 폰을 잡고 올라가는데요. 자 지금 비숍으로 잡고서는 요런 식으로 룩에게를 열어서 수비가 될 듯 보여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퀸이 또 트랩이 되는 거라 지금 퀸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어 이거 100이 오히려 역전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비숍이 C5 칸 가게 되면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버립니다. 자 지금 퀸을 잡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되고 나면 비숍이 G4 칸 가면서 체크메이트로 끝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각선 다 잡혔죠? 그 다음 직선에서 도망갈 수 있는 칸도 없고 지금 여기서 더블체크에 걸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곧장 체크메이트로 끝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숍 C5 왔을 때 뭐 퀸 F2 같은 걸로 일단 좀 지켜내면서 자 교환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도 흙이 이제 앞서가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비숍을 일단 잡고 들어가고요. 여기는 퀸을 수비해 줍니다. 퀸을 잡으면은 요런 식으로 가면서 일단 기물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 퀸이 이제 딸려간다. 자 이거는 이 파일에서 핀에 걸리기 딱 좋은 그림이죠. 자 이거는 기물을 이제 손해를 피할 수가 없는 그림이 돼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나이트로 잡아가지고 수비를 하자니 지금 퀸과의 어떤 긴장이 있고 지금 킹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룩 집어 넣으면서 그냥 퀸 데려가는 요런 전술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숍으로 또 이제 잡는 것도 안 되고 자 결과적으로 일단 나이트로 잡고 들어갔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프라그 나눈다가 아 확실히 또 월드클래스 그 또 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이제 기어 조절을 되게 잘해요. 자 비숍 F6로 가면서 룩 한번 찌릅니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따르면 비숍으로 룩 잡는 것도 이것도 그 흑이 승리하는 라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긴장을 바로 훼손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자 비숍을 배치해가지고 룩 한번 찌르고 상대를 일단 좀 그 수를 강요시킵니다. 그 다음 또 이 파일을 살짝 열어주는 효과도 가져가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다음 수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뜻인데 자 비숍이 F5로 가죠? 자 여기서 C2폰이 잡힌다는 거는 뒤에 있는 이제 룩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과 동시에 그 다음 앞서 여기서 C4를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만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흑이 곧장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는 C2폰을 잡아내고 나면 다시 D3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는 F1을 협공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이트도 핀에 걸렸고 뭐 잡을 수도 없는 데다가 지금 백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자 그 그림이 됐는데요. 자 퀸이 F2 가서 일단 포즈를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퀸 교환을 만드는 대가로 일단은 룩을 좀 주는 어떤 선택인데 여기 교환되고 나면 룩은 떨어져도 그래도 G3로 딱 맞게 되면 이게 핀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이트가 비숍을 위협하는 자 그런 플레이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도 이제 룩을 내줘가지고 나이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자 그 뜻이고 자 이렇게 되면 뭐 기물 숫자에서 일단은 그 흑이 조금 더 활동적인 기물들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물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무승부로 일단 좀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근데 프라그 나나다는 여기에도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있었습니다. 자 퀸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칸이 없는데 자 비숍 위하여서 여기 있는 룩을 잡아주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비숍을 안 잡고 퀸을 잡으면 될 듯 보여도 자 다시 한번 비숍이 지폭한가면서 또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돼버려요. 자 지금 나이트가 또 퀸에 걸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체크메이트를 또 피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퀸 F2로 왔습니다만 얘가 일단은 룩이 잡히면서 좀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자 그 상황이 됐고요. 자 결과적으로 흑이 여기 있는 이제 C2 폰을 잡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D3 들어오는 거 이제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또 룩까지도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백한테 좀 선택지가 없어졌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마지막으로 자 퀸을 일단 희생하면서 룩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비숍을 데려가요. 자 이러면은 기물 차이를 보면 마이너 피스 3개 대 퀸이긴 해도 이게 킹사이드가 너무 약해졌고 그 다음 이 폰 구조도 어떻게 보면 다 약점들 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승부가 낫다 까지도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 과정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핀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체크 체크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폰부터 데려가죠. 자 이후에는 노출되어 있는 상대 킹을 노려가지고 계속 이제 위협을 걸게 되고요. 자 폰 교환되면서 이제 킹이 노출되는 건 이건 당연히 그 백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자 이후에는 체크 넣고 자 킹을 끌어들이고 나서요. 자 룩으로 일단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자 F5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 이 폰을 잡게 되면 이제 체크메이트 연계가 되는 거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잡혔으니까 피하면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프라그 나난다가 왜 인도의 미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레이팅 차이도 나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선수를 상대로 뭔가 사이드 오프닝을 선택해서 뭔가 이렇게 좀 멋진 플레이로 잡아내는 게 마치 좀 칼슨을 보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받았는데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그 전술적인 그 풀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뭐 레이팅도 이미 2700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섰구나 라는 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대 월드컵에서 나온 역대급 경기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